나 좀 땡기고 있어 이 자나 잡았고 1번 핑 이번 안에 기절이야 2번 핑 기절이야 보라엄마 기절 누나 오른쪽 보라엄마 동아야 이거 1번 핑 탈 수 있거든? 2번 핑 철제 다리 주황 위험하게 포카도 되지 내 쪽 입 없지 안 애들 또 안 보이고 주황 위험한 한번더 기절 주황 위험 안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? 포카났어 일단 차로 하면 문제인게 끝났고 끝났다 끝났다 와우 야 이거 문화 끝이야? 아 한.. 그..다시야 2명 위에서 뛰어내린다 타봐 타봐 박을게 이거? 응 박아봐 위에 타도 돼 위에서 하나 뛰어내렸거든?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건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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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 이씨 염압 펴진거 조심 같이 해야돼 아니 뛰어내린거 몰라 발소리 어디? 발소리 생각없기도 하고 아니 잘못돌나? 살렸다 자강갑다 자강갑다 나이스 오우 여기 팔맨 안아 다음 기다려봐 해줄게 해줄게 기다려봐 아 시발 2명 나 잡았어 내가 세워 살릴게 네 다시 알았어 시발 막 치고 살려줘 형 응 야 2번 핀 타봐 나 이거 킬 좀 먹을게 킬 먹어 그래서 야 망패치다 아 존나 안보여 아래 네 주유소 아직 있어 주유소에 형 뭐 총선이 정리하네 다 맞고 이제 차를 안다 확인했어 안 나갔다 한 번에 도킹 끊었어 어 가다가 날라갔다 2번 핀 하나 남았다 2번 핀 하나 남았다 2번 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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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여기가 핀 1번 핀 1번 핀 이쪽 라인 총소리 났어 3번 차 아래로 내가 블루즈 넣어놨거든 내가 블루즈 넣어놨거든 블루즈 하필 떴고 아직 퀘영이 할판 뒤에 하나 남아있어 하필 하나 더 떴고 그냥 스트로크에 한 명 붙었어 참고 1번 핀 끝났고 1번 팀 라스트 무리 안 할게 참고 안에 둘이 끝이잖아 응